제이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주 궁금하시고 특별히 질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 거고요 일단 사주를 제가 뽑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사주 풀 때 뭐 먼저 보죠? 그렇죠? 일간 먼저 봅니다 일간이 무토예요 모카토 금수 사주는 오행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질문 주셨네요 공부해도 되는 사주인가요? 석사는 맞췄고요 질문이 공부를 계속해도 되는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풀어볼게요 일간이 무토 일간이요 모카토 금수 토는 오행 중에서 유일하게 지구를 상징합니다 지구를 상징하고요 그 중에서 무토는 지구의 바깥을 상징합니다 산이나 뭐 이런 거 상징을 하는데 지구 그러니까 토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태양이 적절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지구에 생물들이 타죽지 않고 아니면 너무 멀어서 얼어죽지 않고 이렇게 산에 나무가 자라고 뭐 꽃이 피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토 자체는 가만히 있어요 태양과 적절한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물이 살게 되고 이 생물 때문에 이제 토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무토 같은 경우는 산이라고 했잖아요 산에 나무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산에 나무가 없으면 그냥 민둥산 이거든요 민둥산은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봤을 때 그렇게 아름답다고 느끼지도 않고 무토 자체도 그냥 산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무토 일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사주에서 목을 보게 되면 나무를 잘 키우고 싶은 이렇게 의지가 생겨요 왜냐하면 토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긴 했지만 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생물을 가지고 있어 특히나 이렇게 간목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키우고 싶어요 키우고 싶어합니다 일단 키우고 싶어하는 목이 여기 연간에 떴어요 일단 떴어 그리고 이 월을 봐야죠 두 번째 보는 게 월인데요 추걸이에요 추걸 추걸은 언제냐면 겨울이죠 겨울 중에서도 늦겨울인데 겨울은 재미있는 게 늦겨울이 제일 추워요 제일 춥습니다 제일 추운 와중에서 이때 이제 이 목은 뭐하고 있냐면 이 산이 있으면 이 산 밑에서 새싹을 피워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시기예요 그럴 땐 뭐가 필요할까요 밖에 태양이 겁나 싸줘야지 아 나 이제 새싹을 채워도 얼어죽지 않겠구나 를 느끼게 돼요 그러면은 이 태양을 뜻하는 글자가 병화거든요 병화 병화가 없네 병화가 여기 살짝 있어요 지지에 사중병화로 있는데 메인은 정화요 메인은 정화다 근데 지금 질문이 재밌습니다 여자고 38살이에요 38살이면 사실 나이상으로는 박사를 끝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거든요 근데 지금 석사까지 하셨다 그랬어요 석사까지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 이 나이면 직업을 가졌어도 될 나이거든요 근데 정화라서 약한가 그건 아니에요 이사주면은 충분히 박사까지 가고도 남았거든요 두 번째 가능성은 경쟁에서 밀렸나요 지금 사주에 토가 세 개거든요 토가 세 개고 정화 이게 병화보단 약하지만 정화도 박사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다만 무토 진토 축토 이렇게 토가 세 개가 있는데 누굴 먼저 보냈는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이건 형제 봐야 돼 형제 자 제이지님 질문 좀 드릴게요 형제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형제분들의 학력 좀 알려주세요 이게 형제분들이 먼저 박사를 하거나 좀 학력이 좀 우수하시면은 본인이 좀 많이 밀리거든요 지금 그리고 나이대로 봐서도 좀 밀려 보여요 남동생이고 대학교 졸업이시고 남동생은 석박사 안 하셨어요? 더 중요한 거 제이지님은 직업을 가진 적이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동생은 공부 쪽이 아니라서 그러면은 동생분은 취업을 하셨겠네요 제이지님은 계속 대학 다니고 석사하고 박사 준비하고 계속 이러셨어요? 아니면 뭐 중간에 뭐 일하고 이러셨어요? 일단 남동생이 공부 쪽으로 안 갔다 그러면 본인한테 좀 공부 쪽으로는 유리한 편이거든요 왜 정사 이렇게 해놓으면은 화기운이 상당히 강해요 아 잠깐만 퇴사한 지 2년 가까이가 제이지님이 퇴사한 지 2년 가까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박사 하실 수 있어요 박사 가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높은 레벨은 안 돼요 학력이 정화 가지고는 너무 높은 쪽은 아니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학벌하고 전공하고 그거 알려주시면 가능한지 알려 드릴게요 이정도 봐서는 추가로부터가 정확하게 봤으면 음 전공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서울은 당연히 되고 전공에 따르면 달리겠네요 전공이 얼마나 좀 인기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갈리겠네요 네 그거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지금 38세면은 이 금묘 화실상 요 무진에서 정사로 넘어가는 시기거든요 본인의 이제 커리어를 바꾸고 싶어하는 시기긴 해요 무토가 추벌에 이렇게 화기운이 얼마나 어 감사한데요 그렇죠 본인의 꽃을 피우는 고대 또는 이대 아 정책학 예 어 고대 이대 이대는 확실히 가능하실 것 같고 고대는 좀 애매한데 정책학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인기가 있는 건가요? 정책학? 제네랄 폴리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죠? 제네랄 폴리시 이거는 약간 거시경제 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행정학의 한 분야 행정과 쪽으로 봐야되나 음 예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라이브고 하니까 어 이대는 확실히 되고요 고대는 좀 애매해요 예 인기는 좀 있는 편 그럼 이대는 확실해요 근데 고대는 좀 애매하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음 고대는 애매하다 그리고 고대가 아무래도 그 좀 인기 있잖아요 문과 쪽에서는 서울대 고대 연대 이러잖아요 예 이대는 확실하고요 고대는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다 그리고 좀 이 나이면은 많이 늦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음 남들 그러니까 형제들을 먼저 보냈거나 이러면은 더 가능성이 있긴 한데 남동생 자체가 이제 학문 쪽에서 뜻을 버렸다고 치면은 조금 고대까지는 좀 애매해요 예 고렇게 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